부부싸움이네 이런걸 통해서 분노를 가자 이거..잠깐만 어..여기서 사람을 응용을 잘해야돼 어..잠깐만 어..잠깐만 너 어떻게 된거야? 미안해 아..미안..미안.. 자..이거에서 넘어가면 될거같은데? 어..오케이 넘어왔어? 그걸 좀 땡겨주면 될거같아 어..잠깐만 해봐 어..오케이 오케이 자..이걸로 넘.. 어..아닙니다 내가 가는거다 아..이렇게 해서 오오.. 대박이다..이거 아..이거.. 아..저게도.. 또 맞춘거같아 포очки 와..이거..이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그니까 이 정도은 갓겜 아니야? 어..갓겜이죠..상위 게임 아..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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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이거 네가 박아야되는거 아냐? 네 그치? 네 근데 그거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여기로 가야돼 자 넘어가 오케이 그리고 어? 왜 죽었어? 갈 수 있는 거 맞지? 네 맞아요 뛰고 뛰고 어? 어? RT를 잘 못 누르네 손이 약간 좀 할머니 반응 속도인데? 하고 이걸 잘 못하네 점프해가지고 RT 누르는 게 대시를 또 까먹었구나 그렇지 대시를 해야지 아주 잘했어 자 다음 아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전혀 아니에요 아 괜찮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뭐야 위아래가 아닌데 화면이? 잠깐만 이러면은 우리가 여기 방식으로 편하게 오케이 공이 없읍시다 잠깐만 이거를 내가 야 너를 내가 다 해줘 아 잠깐만 이거 막 죽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내가 좀 아니 내가 이렇게 박아주는 거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박아준 것 같은데? 아 아 조금만 더 빨리 해 아아 아 아니 왜 왜 왜 왜 그렇게 했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네 그런 거 같다요 아 안되는구나 다시 한 번 죽어보자 네 어 아 잠시만 다시 한 번 죽어보자 네 왜 안돼? 안 박혀 잠깐만 이거 됐고 회수 오케이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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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여기서봐 존나 내조로네 그쵸 내조로 왔어요 오케이 자 오케이 하고 여기서 됐어 다음 막 움직이면 안 돼 막 움직이면 안 돼 가만있어봐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박아주면은 너 못 갈걸? 인정? 못 갈 것 같지? 한번 해볼까요? 아냐아냐아냐 가만있어봐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게 아닐텐데? 이거를 고정시키는게 있으나?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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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존나 내조로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박는거 아닐까? 될거 안되려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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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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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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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 해소했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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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이거 와 이거 저거 저거 야 여기여기 어렵겠다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아닌데? 너가 이거를 제가 이걸 타고 넘어가는게 맞는거같은데 타고 와 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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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즈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우리 좀 좀 보자 이거를 가만있어봐 이거를 내가 박아주면은 그리고 저기다가 자 돌도 해소자 한번 해소자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면 되잖아 그 너가 여기 타이밍이 잘 맞춰가지고 여기 이거 해소야되려나? 이게 같이 만나게 해줘야될거같은데 네 맞지? 그럼 그 타이밍 맞게 써줘야될거같은데 하나 둘 셋 이정도만 그렇지 자 타이밍 맞게 그렇지 좋아 아 밑에 갈렸다 어? 아 이게 밑에 갈렸다 위에서만 해야되네 위에서만 해야되네 아 밑에 갈려버리네 오케이 밑에 갈리니까 위에서 뛰고 위에서 뛰고 잠깐만 가운데다 해줘 어 잠깐만 계속 돌 수 있지 좋아 아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와아 손 지리는데 어? 제지컬 지렸다 어? 제지컬 지렸다 오케이 나 이제 못 세게 왜이렇게 왜이렇게 내가 저리로 건너갈 순 없는데 한번 눌러봐 한번 해볼래? 뭐 때려볼래? 더 때릴 수 있는게 있지 않았어? 네 내가 이거를 이거 말고 내가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여길 전달이 안돼 뭐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또 뭔가 너한테 해적하는게 있어 저거 어 되네 아 오케이 자 눌러봐 그렇지 됐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뭐야 이거 내가 빨리 가서 저걸 또 눌러줘야되나보다 아닌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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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 눌러봐 어 잠깐만 이제 우리가 어 너가 여기로 넘어와야 이 병 깨고 갈텐데 아 내가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 아 이건 쉽지 잠깐만 회수 좀 할게 네 잠깐만 아 아 저거 첫번째꺼 먼저 한 다음에 타고 올라간 다음에 집어넣고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걸 눌러? 아뇨 그거 말고 맨 앞에 있는거에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죄송합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거야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어 그래 해봐 아 이거 먼저 눌러주세요 자 세개 해놨어 네 그 다음에 이건 이거 하고 두 번 두 번 아 이렇게 네 오 좋아 근데 그거 빼줄게 네 좋아 이것도 빼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있는거 넣는 순간에 저 길다라는거 하면은 제가 대시해가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를 해달라는거야?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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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아니 왜 그렇게 가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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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 잠깐만 대신이 알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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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서 그래 네 어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오케이 구구구구구 좋았어 자 그리고 여기서 회수하고 뽑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왜 저래 응 응 응 응 내려가는군가? 그렇지 거기로 점프해요 가야지 그리고 네가 병을 깨주면 아 뒤돌아보고 좀 깨버렸네 오케이 여기도 깨줘 아 왜 때려 음 오케이 가자 어 겁나 맛있어 뭐? 이번엔 연장통연 싸우는건가 본데? 보스인가? 보스다 어떻게 해야 되는거까? 보 Silence 저 이거 공격은 어떻게 그래? 내려가서 도 use conspiracy Komva 너한테 갑자기 어떻게 해실까? 으휴 어 어anna 아앜är 너 여기서 때려줘야 돼 와이와이조나 눌러와이조나 눌러야 돼 와이라 계속 눌러 Isaac 밑에 그림자 뛰잖아 OK 뭐 때려줘 때려! 어? 때렸는데? 계속 때려봐 으아 목이 당황하지마 당황하지 않고 어깨 자 넘어가야 돼 우리 빨리 가야 돼 저 어떻게 가요? 너 너 너 빵빵 때려서 못 와? 오 야야야야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너 빨리 넘어와야 돼 빨리 넘어와야 돼 야야야 좀만 붙여 좀만 붙여 좀만 붙여 안 오는 방법 알았지 네 빨리 빨리 기름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빨리 오면 돼 오케이 빨리 가야지 건너야지 건너야지 그리고 야 진짜 죽으면 안 돼 빨리 빨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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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아 야 잘하고 있어 아우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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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때려줘 아냐아냐 때려줘야지 그거 어딨어요 아우쉣 어 자 이제 니가 올라올 차례야 네 아 아 잠깐만 올라갔을 때 못 박아야되는데 잠깐 다시 하자 자 다시 천천히 그림자 잘 봐 네 아우 illustration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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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잠깐만 네 아이야 괜찮아 내가 설치 수 있어 오케이 자 올라오면 돼 나간 것처럼 똑같이 네 이거 뽀개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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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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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잠시만 다시 올려줘 올려줄게요 잠깐만요 잠깐 아 왜 그래요? 자기야 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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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다 왔어 다 왔어 야마 됐다 아 너무 힘들어 어? 이제 시작인가 잠시만 이거 어 잠깐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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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망쳐 너가 넘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가? 어 박아 놨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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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가야 돼 이거 잠깐만 나 죽었다 아 난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데요? 오우 버텨봐 오우 버텨봐 오케이 됐어 살아났어 죽어 죽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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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와이와이와이 어 나 살아났는데 네? 됐어 다 갔다 자 간다 네 오케이 가봐 때려 앙 존나 때려 존나 때려 존나 때려 존나 때려 그렇지 나이스 왼쪽 발 뽑겠어 네 왼쪽 발 뽑겠어 어? 오케이 뛰고 오? 오케이 자 됐어 자 오른쪽 발 간다 네? 와우와 존기들이야? 와 이제 구멍까지 뚫어버리네 천천히 천천히 네 와 잘 피해 어 워우오 야 버텨버텨 죽으면안돼 죽으면안돼 죽음안돼 됐어 됐어 셨었었었 승리 넘친다 이제 팔 피해야 돼 1,2, 뛰고 바로 박아줄게 오케이 고 그렇지 어깨 한방이 넘어가는 방법 터득했네 그 부분이 상당히 답답하였거든 오케이 좋았어 자 이제 오른팔만 포기면 된다 뒤집게로 다시 넘어가고 뭐anguard에 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뭐야 어 내 망치 빠졌다 아니야 원래 저장돼였어 아 그래요? 딱 보니까 어디다 꼽아야되 Nobel 이거 피해야될데 일단 무조건 이거 피해야될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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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대시 찌부 찌부 망치로 때려 망치로 때려 오케이 한 번 더 야 다시 해야돼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내가 망치에 박힌 것 같았어 한 번만 더 피하자 그리고 내가 다시 넘어가야 돼 너가 왼팔 포기했으면 내가 이제 오른팔 포기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가자 한 번만 더 버텨보자 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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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맥분이지만 알았어 오케이 네 잘 피해주고 이제 썰어버리네 아 근데 게임 잘 만들었다 와이씨 개야무신데? 와이씨 저기다 썰어내면은 그림자만 피하면 돼 가운데 있으니까 안맞네 가운데 있으니까 안맞네 아악 자자자 야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갈게 네 보내줘 아 아 세방까지 매겨졌어 한번더 피해봅시다 어우 이거 가운데서 안맞는거 같네 잘 시야를 일으키면 편하다 썰어냈고 어어어어어어어 자 한번 또 온다 이거 피해야되요 자 이제 올거야 미칠게 올거야 우왁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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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아났어 네 이거 내리쳤을때 두드려야될거같은데 맞지 그느낌이야 지금 또온다 또온다 오오 피할게 얏 조금만 냈어 냈어 아아앜 또렷 야 아이 피한게 존나어렵네 이 시발 아 아 이거 못봐 뭐야 여기서부터 해야돼 점점 쪼끄매지나봐요 점점 쪼끄매지는거 같나 아냐아냐 모양은 그대로야 크기는 그대로야 아 아 아이 시발 괜히 좀 자기실력 뽐내겠다고 딱 내리칠 때 피해주면은 좀 약간 멋있어보이거든 우리 둘다 지금 약간 폐린병에 걸렸어 이때 때려줘야돼 너 빨리와서 너 망치지라란 말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악 망치지랬다 아씨X 아쉽다 저거 왜 세개 inte까지 못넣지 자 이제 이제 네 하나도 안멋있다니까 우리 좌우로 피하면서하자 네 으에에에에에에에 왜냐면 으아아아잉 잠깐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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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제 내리칠때 얼마 안남았어요 네 그러고나서 이제 팔 한바퀴 돌릴거야 아마 네 온다 온다 그거 온다 그거 온다 자 내리칠 준비 아 왼쪽 어 살았어 살았어 어 왜 이렇게 피하기 어려워 안만다 안만다 잦 오오 으흠흠 흠흠흠흠아 아 이거 에바인데 아 아아아아 이런 실수를 잠깐만 제발 피했다 그렇지 한 번 더 온나 한 번 더 한 번 더 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 오지 피지고 한 번 더 으아아아악 야 표 조심해 조심해서 죽으면 안돼요 이거 죽으면 우리 자 지금이야 아 잠깐만 아잠깐만 야 잠깐만 때려 아 오케이 좋아 아 저거 아 이거 죽겠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아 죽지마 죽지마 재재야 안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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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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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재재야 올라와 올라와 됐어 뛰어 야 이 깨새끼야 야아 깼어 미치웠다 존나 어렵네 아 존나 어렵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명이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재미있고 인정 화면을 펴 볼게요 화면을 펴 볼게요 화면을 펴 볼게요 화면을 펴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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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다 아 아 아 아 아 아니 가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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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 진짜 뭔데? 제지야 괜찮아? 네! 재밌어? 네! 야! 다 보자! 다 보자! 좋았어 뭐야 이거? 근데 제지야 잠깐만요 제지야 매력에 관해서 유튜브 구독 2번 눌렀습니다 어 유튜브 구독 눌렀대 두 번 눌렀대요 아 두 번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두 번? 두 명 누른 게 아니라 한 명이 두 번 누르면 이제 구독 취소되는 부분이야? 그치 제지의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나 잠깐만 나 지금 화장실 잠깐만 그 카페 봤었는데 어? 안성냄새 맞다고 방어머냄새요? 코스 개똥뚱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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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아니 왜.. 그 방송 냄새를 왜 맡아 재재야 아 이거 에바지 아 맡으라고 보니까 그냥 맡은 거야? 야 어떤 새끼 맡으라고 아 영광이었습니다 아 영광은 아니고요 바로 빨게요 저는 화장실도 다녀오기 아 예 갔다오세요 빨리 털어보세요 소 좀 하고 오세요 아니 어떤 새끼냐 얘들아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잠깐만 아니 개새끼들아 이런 거 왜 하냐고 쟤한테 진짜 존나 창피하다고 방귀 존나 싸갈겼는데 여기다가 내가 맡은 좀 약간 역겨운데 아 이거 진짜 표정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아 이거 에바인데 방송 냄새 맡아봐 아니 1초의 망설임도 혹시 방송 냄새를 맡는다고? 그게 뚱뚱하죠 아 아 씨 오히려 좋아 아 얘들아 왜 그랬어 미쳤다 니네 진짜 미쳤다 아 재재씨 네 토 다 하고 오셨나요? 네 괜찮았나요? 네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지금 3개월 동안 안 빨았어 아 그럴 수도 있죠 어 3개월 동안 안 빨았어 어 그리고 내가 좀 너도 방송하다보면 방귀 낄데 있잖아 아 나 너 말해봐 아 진짜 너 방귀 낄데 있어 없어 그 냄새가? 아 잠깐만 그 냄새가?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아냐아냐아냐 어 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시작해줄게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마 알았지? 그럼 넌 죽은 목숨이다 알겠지? 어 죽여버릴거야 알았지? 진짜 죽인다 가짜로 죽이는 거야 진짜 죽여버릴거야 자 자 자 오케이 갑시다 다시 그럼 화면 전환 좀 할게요 얼굴 빨개졌는데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맡았어? 그냥 맡으라니까 맡은거야? 그래야 3팀 통과 VS 코트 간섭 어 오케이 자 가자 전라 쉬운데? 우이히히히히히히 체크아 마이 무릎이 히히히 어어 어어 어유 삼경 됐어 됐어 알빈으로되면 되네 오우 야 이거 존나 어려운데 알비 누르지 알비 뭔지 알지? 점프 알비만 하면 돼 점프 알비 계실 필요 없어 점프 알비 좋다 잠깐만 여기서 이제 오케이 와이 오오 오우 라잇 무슨 타이밍을 맞춰야 될까요? 유리로 한번 가볼까나? 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 뭔가 있잖아 아 이걸 타고 내가 나는 여기를 타고 넌 거기를 타고 와이 와이 같이 와이 딱 눌러서 이게 빨간색이 둘다 들어오게 하면 돼 하는 거야 이해가? 네 하다가 와이 누르면 돼 나부터 갈게 타임 맞춰가 고 고 오케이 비슷해 비슷해 와이 좋았어 오케이 고 아 됐다 와이 어 내가 욕을 낳으면 돼 오케이 다시 서로 반대로 가져야 돼 너부터 와이 오케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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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와이 아 못 눌렀다 다시 하면 돼 네 아우 여기서 다시 하는데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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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네 오케이 좋아 자 알비 잘 따라하고 있어 네 됐어 오 오 오 자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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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워 오 official specifically 나야 이제 이런것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그냥 느낌대로 가는거지 뭐 근데 진짜 제재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제재 되게 잘해 어? 여기가? 다시? 아! 롤스는 그녀의 옷을 입지 않게 말해줬어 흠 하 그녀는 그녀의 옷을 입지 않게 말해줬어 그래서 너의 죄인이야 으야우! 미끄러졌다! 여기 나무 꼭대기까지 가면 되는건가봐 네 뭐 이정도면 금방 가지 않겠어요? 맞죠 난 너의 그런 리액션이 너무 좋은것 같아 오우! 와우! 이야! 와우! 멋지다! 하하하하 어때? 내 리액션도 야무지지? 어 빨리 올라와줘 어 깜짝이야 아 설마! 쩜쩜쩜 되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됐어? 네 아 아 시발 왜 난 안되는거야? 좀 많이 가서 해야되나?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누가 더 먼저 가자 영지버저 도둑기 못하시죠? 제가 먼저 왔고요 너무 빨리 왔고요 너무 빨리 와버린 부분이고요 이미 잡고 있고요 이미 빨리 잡고 있고요 거기다가 가야죠 알비 하고 거기 또 시야보고 그렇지 알비 채워지면 알비 오 좋아 아 오 우리 파트렛이 뭐야? 여기 뭐하는거야? 펄이 컨트롤같아 왜? 아이고 됐다 코오디가 도둑이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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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뷔 비 뷔 평소에 하면서 달달한거 많이 먹나보다 인정? 아 유튜브 120만 명 축하한대 아이 감사합니다 편집은 누가 해? 아 진짜? 비 그래도 꾸준히 하면은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넌 저격증 들었네? 나는 무슨 화영방사 같은 거 들었고 오케이 비 얘네들은 싸우기만 하네 운명끝끝 맞나요? 우와 뭐야 이거? 나는 무슨 로얄젤이 나갔는데? 너도 해봐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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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갑시다 가보자 컴온컴온컴온 내가 좋아하는 FPS야 어디있니? 오 너 다른데 있나보다? 어? 어 너가 열고 여기 열어줘야 되나? 여기 열어줘야 되나봐 아 이렇게 하고 가는 거구나 오케이 좋았어 가자 오케이 왔어 여기 열어줘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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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이거 제가 봤을 땐 여기 안에다가 연료를 넣는 여기 안에다 넣는 건가? 아닌가? 뭐지? 달성하는 거 같은데 아까 불이 나왔었는데? 네 제가 쏴가지고 아 진짜? 어 오케이 어 여기다가 젤리 한번만 더 해주세요 어디? 나무에다가요 여기 나무에다가? 아니요 여기 어 거기다가 넣어도 되겠다 아 이렇게 어떡해 내가 열려고 너가 폭탈 폭판이 폭발이네 오 좋다 야무신데? 잠깐만 이건 뭐야 사격장 사격장 오케 이거는 넘어가고 네 우리 숙련자니까 바로 깨버려 네 네 네 네 네 와우 이거 정말 놀랍다 저곳에서 조금만 더 받으려고 선생님 그곳에 제발 여러분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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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이거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저거를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관역 아 되겠다 아닌가 어 이거를 가만히 있어봐 아 여기 잠깐만 여기 영지버섯 있어 이게 왜 있을까 됐어 사바 어 뭐야 어떻게 했어 젤리 터트렸어요 야무지네 채팅창 보고있죠? 안 맞는데요 잠시만 이거를 또 터트려야 될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핫이슈 핫이슈가 뭐야 근데 오 똑똑한데 너 한번만 더 그래라 비지울 줄 알아 오케이 자 좋았어 가자 자 가자 돼지야 안녕 이거는 백탈 터트려 좋았어 이번 챕터는 너무 좀 내 스타일인데 나 이런거 너무 좋아해 아 아 샤발 다시 뭐지 방금 그 아이같은 웃음 하하하 에헤헤이 야 이걸 다 싸버려 이야 멋있다 종게임인데 좀 유치한 맛으로 해야돼 어 자 잠깐만 제가 유치해요? 아 아니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자 가자 가자 고 크 멋진데 자 가자 아이쿠 에이크라이다 구멍이 있었다니? 이거 또 쏴줘야돼? 네 정말 귀찮게 하는구나 아 정말 귀찮게 하는구나 아 빨리 쏟고 올라오시고요 네 컴온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봤을때는 제재 생각은 어때? 이거랑 텔리로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고 그렇지 역시 역시 제재야 아 그렇지 좋았어 가자 역시 제재는 그래도 아이큐가 좀 높네 흐흐흐흫 Az realize 입은 봄 뎧 답투 Polaro 오더덕 왕 검사 또 하 정신없어 잠깐만 어... 가만히 있어보자 어? 저거 아니야? 먼저 갈게요 가보세요 못 가시죠? 하여튼 저는 가구요 저도 갈 수 있는데 어? 잠깐만요 다시 갈게요 아니 나도 갈 수 있다!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너가 쏴줘야 돼 내가 매달리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인정? 쏴봐 그렇지 좀 섹시했어? 좀 섹시했어?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다음은 응 이거 내가 못 붙을 것 같아 이거 붙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재재도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올라와 올라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닌가? 너가 잡은 상태에서 못 터뜨리잖아 예 그치 잠깐만 그럼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붙을 수 있었나? 한번 붙어볼게 어 붙어진다 돌려봐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넘어갔어 자 여기서 어? 저거 점프인가? 아 됐다 오케이 재재 올라오고 네? 올라가요? 응 올라와야지 가만있어봐 문이 열렸다는데? 아 여긴 문 열렸는데 야 너 뭐 이것도 안보고 뭐했어? 아니 올라올라길래 난 올라갔지 아 그래? 오케이 자 간다 야무지게 싸줄게 뒤지게 싸줄게 자 뒤지게 싸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만있어봐 이번에는 뭐 숲에 있는 다람쥐들이랑 싸우나봐 근데 저거는 지금 가는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부터 가는거 같은데? 맞지? 아니야 아니야 생각 좀 해보자 퍼즐요소가 굉장히 많네 이 게임이 잠깐만 아 돌아간다 어? 돌아가죠? 네 그럼 나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 그럼 나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 뭐하는 잘 어? 어 저기로 넘어갈거란 말이야 분명히 너가 뭔가를 해줘야돼 지금 내가 봤을때는 그런 이상한데 가서 뭐하는거야 관찰중입니다 관찰중이야 네 아니다 여기다가 무게중심을 여기다 놓으면 되지 그럼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거 아니야 인정? 어 이거 깨줘 이거 이거 바보가 이거 병신같은거 깨줘 얍 잠깐만 깨줘 너가 타야되는거 같았는데? 잠깐만 있어봐 이거 제재가 여기 벽에 타야돼 이 벽에 이 벽에 타서 내가 이거 땡겨줘야되는거 같애 해보자 벽에 붙어져 안붙어져? 어 확실해? 일단 얘네 다 깨봐 여기가 아닌가? 여기다가 무게중심이 되나 이게? 절대 안돼 안 붙어 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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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오케이 와봐 그 다음은 어 아까랑 똑같아졌는데 어 어 뭔가 뭔가 느낌 왔는데 인정? 아 젤리로 다시 붙여서 이거 올리는건가? 내가 가는건가? 미안 미안 저 아 아 아 저 저거 저거 올려주세요 뭐? 저 오른쪽 페인트 페인트통에 젤리 붙여서 저 올려주세요 어디? 저 여기 다 오른쪽이야 저 오른쪽 네 됐다 됐다 됐네 잠깐만 잠깐만 그거 깨버려 어 조준이 안되는데요? 어? 조준이 안되요 아 그래? 아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해줄게 이로 돌리는게 아닌데? 일단 됐네 오케이 잠깐만 그리고 네 간다 간다 이렇게 해서 간다 간다 어 뭐야 날라가버렸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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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버렸다 물리엔진 오류 있었나보다 잠깐만 여기서 오케이 넘어가 봐 오케이 좀 아 뭐해 야 이것도 물리엔진 오류다 그죠? 아니야 너 인정 되네 오케이 됐어 잠깐만 내려봐 내려봐 됐다 됐어 가봐 됐지 그리고 니가 나를 호주야 아 여기서 이거 어 야이씨 뭐야 이거 중간에 빠져버렸어 다시 네 올려줘 네 자 넘어갈게 벽 위에 있는건 그냥 무시해도 돼 무시하고 싶지가 않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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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꺼진건가? 뭐야 와 분리된다 뭔지 분리인가? 하하 아 숙어버렸다 이거 나 나를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너가 한번 들어가볼래? 아 못들어가네 그냥 약간 이스테이크 같은건가봐 가자 아우 재미없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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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약간 어려워보이는데? 에이 에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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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지는거 아니겠지? 뭐 안 빠지네 유지가 이거 쏴봐 쏴봐 으아아아 존나 똑똑이다 섹시가 깽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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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가 인간다 저기 뭐 자 오 아우 수 으 으 으 가자 좋았어 다행이다 자 이제 또 벌..저건가? 와 벌이 나오네?! 잠깐만 벌벌? 으어어어!!! 으악 죽여버려 죽여버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이거 목도 나오네 으악 여기도 있어 여기도 왜 앞에 뒤에도 있습니다요 형님 식사는 안하시나요 앞에도 있습니다요 잠깐만 으악 나 죽어 와 존나 빡센다 보나마나 이거겠죠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나 점프랑 헷갈려버렸어 잠깐만 네 하나 둘 셋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음 어 어 이거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갔네 여기 안에 연료 넣는건가 아닌거 같은데 일단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여기 날로 안에 그거 젤리 쏴주세요 날로 안에? 네 이게 될까? 혹시 뭐라도 해보는게 좋고 오 됐다 이거다 오오 오 오 오 아 됐다 아 그러면은 젤리를 쏴봐 어 어 야 이거 꽤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는데 젤리 조금만 들어가면 그만큼의 적이야 되네 오오 용량을 꽉 채워야겠구만 그럼 근데 두번째도 캠프야되니까 젤리 넣었나 이거 나그런데? 아 그러네 그쵸 됐어 좋았어 나잇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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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쏴봐 아 아닌데 여기서 못 쏴주는데? 어 어 어 어 어 다시 돌아가? 제가 요거를 여기서 점프하면서 같이 날라가는거 제가 그러네 그런거 같은데요? 점프샷을 해야되네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데 샤발 죽어야겠구만 다시 가자 어 뭐야 나 여기서 시작되는데? 어 잠깐만 점프샷이 되나 어 그러면은 안죽어지면은 누구게 맞나 본데요? 어 어 헉 어 어 어 이것도 너가 못 쏠텐데 이걸 쏴줘야 다리가 이렇게 해서 넘어갈텐데 이거 여긴 못 쏘지? 네 안보여요 어 잠깐만 잠깐만 올라가서 쏘면 되나? 아예 안보이는데? 아 잠깐만 over 쏘봐 어 와 мент 와 진짜 존나 똑똑해 개 섹시했어 이거 진짜로 어 어 너무 좋아 어 어? 잠깐만 이거는 저거 저 안에 있는거 적을 써야지 가뇨 아 맞네 됐다 어우 씨발 어우 씨발 두다리기? 줄 달려 넌 반대에서 자 갈겨 어 잠깐만 어... 진사람 딱 껌맞기 응 뒤져 딱 껌맞자 장난이 장난친다 어 되게 불쌍한 눈으로 보네 오케이 아니 여러분 이겨먹으려고 갈기는게 아니라 이거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겁니다 승부의 세계는 원래 냉정한거에요 싸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바로 좋구요 어 그리핀도 너무 좋고 게임이 아름다워 생살물을 여기야 아이쿠야 오호 아이쿠야 야 이런 순발력이 없다니 정말 실망이야 아니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줘 야 너 나랑 다섯살 차이 났는데 뭘 눈이 침침해 그 사람아 으악 죽을뻔했네 오오오 개꿀잼인데 뭐야 이거 진짜 남무야 오우 아 이지안해 아 이지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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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나 한번도 안죽었어 어 이지안해 오케이 그쪽 뭐하세요?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어요 오오오 안 죽었다 닫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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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좋다 깨 얍 어 보스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보스야 어 그런 멘트가 났어 보스의 스멜 나와라 순서대로 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열어야 되잖아 그렇지 아니 무게중심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오케이 그냥 놔두면 되겠다 오케이 열렸다 자 뭐야 벌이야? 아이씨 더러 어이씨 에이 얘네 뭐야 안 돼 안 돼 존나 징그럽다 오 개빡센데 야 너 조준 잘해야 될 듯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계속 대쉬하면서 해야 돼 빨간색 뜨는 애들이 나한테 오니까 좋아 스프레시 데미지 아주 좋았어 굿 오 된건가 이제 진짜 보스 나온거 같은데 좀 더 열 좀 더 열어야 될 듯 잠깐만 그냥 나온 재미가 없지 인정 방문을 계속 껴야되나봐 왕볼인가 진짜 보스가 나 진짜 왕보스다 진짜 진짜 보스다 어 이거 안 맞는데 아 그러면은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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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얘 묻었어 얘 묻었어 등을 노리면 돼 아 아이고야 얘 얘 등을 노리면 돼 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방금처럼 대쉬만 잘해주면 돼 대쉬만 오케이 나이스 좀 많이 묻혔어 나이스 어 어 지금 그렇지 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와 나이스 진짜 오케이 가자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아 왠지 너무 쉬운데 어 아 이거지 아 그러네 이건 컷이나봐야겠다 여왕 말고를 잡아야겠다 예스 슈프리머스 퀸 퀸 퀸 퀸 와 시간 개빨리 간다 벌써 8시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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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주세용 이건 너무 쉽잖아 나 얘네 먹어본적있다 방송하면서 근데 나 완전 자이언트 미럼도 먹어봤어 어 맞아 입에서 터지는데 어 진짜 좀 실감이 역겹기네 이거하고 빨리 지나가야될거같아 얘네 계속 나오네 한방에 한방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여기 위에 터쳐줘 나 있는데 나 있는데 빨리빨리 죽었어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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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랐어 아아 모아줄게 네 근데 이게 패드로 되어있어서 자동조준이 되니까 어 좋아 좋아 아 그냥 가는거야 이거 그냥 가는거네 얘네들 못생성 되게 하는게 이거 그거고 여기 여기 싸줘 여기 싸줘 조심조심 그렇지 알집 제거라고 보면 돼 거의 다 왔다 고민하고 왔던게 아니에요? 어? 어? 그러네 네 아까 그 앨범 다 쳐트려야되는거같아 오케이 확인 너가 아무 말도 안하길래 나는 맞는줄 알았어 너가 아무 말도 안하길래 나는 맞는줄 알았어 어? 으악 아 이미 자폭하는 애벌레네 응 됐다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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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어 여기 이거 요노 네 포개 나이스 안쪽에도 더있나? 안쪽에도 더있습니다요 안쪽에도 더있습니다요 오케이 가자 아이고야 포개 더있나? 없는거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거 해야돼 그냥 이런거 한번에 오는 방 오는 저기가 없구만 어? 뭐합니까 네 게이지가 딱 채워지면은 알비 누르시면 되구요 됐다 잠깐만 이거를 어? 여기 굴로 들어가는건가? 이거 아닌거 맞아? 아니지? 어쩌라면 죽어요 아닌거 같고 가만있어봐 요거는 여기로 해서 여기가 높이가 안될거 같아 잠깐만 보아사도 없나? 음 음 음 어? 저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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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트리는건가 인데요? 뭘? 저거 불타면은 아 잠깐만 이거 여기다가 이거 군몰에다 안되나? 어 저 혹시 정리도 정리해 어? 이거 해봐봐 어? 터트려봐 가능중 얍 안되네? 응 아니야 여기 병 위에도 한번만 해주세요 어디 병? 여기 위에 병이요 저 위에 지푸라기 지푸라기? 네 됐어 오케이 깨봐 나이스 아 요런식으로 방금 내려왔다 이 놈의 이 놈의 말들이 쫌 못하는데 없애버려 어 얘네 풀리면 안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가자 먼저 건너봐 앨범도 쏴 주십쇼 오케이 잠깐만 네 어? 묻었나? 누가 있네? 야 샘이 무슨가구나 다 껴 없음 다 껴 없음 알바 이런 새끼들 빨리 잡아버리자 네 죽여버려 어 아 이거 나 한 대북 참아졌네 와 f 들여 와 蹴 야 야아 야 뭐해 조진이 안돼 됐다 바로 쏴 됐다 어그로 내가 끌게 아냐 아냐 괜찮아 오케이 됐다 가자 어서 올라오라고 좋아 뽀개 igne 뭐거려 보스야 오러 가자 아 이씨 벌새끼들 샘이 보스야 아 아 오 이게 당신의 카메라야, 메이? 아, 그래서 그녀가 뭔가를 떠나는 건가요? 자,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죄송한데, 그냥 빨리 갖추시고요.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이러면 가겠습니다. 아, 진짜 보습다! 오, 지금 지금 빅건소가 꺼내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가는 길이야. 그렇지. 조준 잘해야, 조준 잘해야 돼. 좋았어. 한 번 더 온다. 내가 묻힐 테니까 넌 쏘기만 하면 돼. 죽어버렸어! 빨리 와! 빨리 가는 중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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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쏴! 뭐해! 야, 나도 쏘고 싶다! 빨리 쏴! 아니야! 한 팀, 한 팀 남았어, 한 팀. 에임 조절 잘해, 에임 조절. 쏴! 야, 빨리! 아아악! 와, 나 한 팀 남았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 됐어. 야, 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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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쏴! 벅내라고 한 명도 죽네? 아, 씨... 그렇지. 한 팀, 한 팀. 그렇지, 나이스. 싸! 제발 얘네가 왕이를 바라봐. 오, 씨, 왕인가보다 무서워! 오, 씨... 와, 쉽지 않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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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아, 가, 가, 가! 오우, 그라! 그렇지! 오우, 무서워! 야야야야야야! 와, 나 이겼다. 파이로! 오우! 좋아. 쏴야 돼! 쏴야 돼! 와! 앗! 귀여워! 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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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해줘야 되는데? 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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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으아악! 아니 저순이 어렵긴 하겠다 쏴! 그렇지! 와! 이제 숨수도 춘다? 아직 안 춘다? 수어억! 나이스! 됐어! 와 좋았어 와 숨을 줘도 되나 와 스펙타클하네. 어! 나스 손목 조정아파 지금 지금 뭐? 나는 그래 vs 그쪽으로 가려야겠네 어떡해 미! 우리가 도망가지지 말고 월요일에 가세요! 하? 도와주세요! 월요일에 가세요? 십자, 기 ratios? 알겠습니다. 아... 겁나 빡세다 아... 이걸로 엔진으로 간다고? 아... 이렇게 해서 간다 아... 이렇게 해서 간다고? 지리네 귀엽다 참신하네 귀엽다 진짜 자 내가 해볼게 이러면서 이제 이혼했던 이 부부가 어... 잠깐만 어... 진노 빡세인데 이거? 아... 오케이 내가 무찌르고 있어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지? 네 완전 잘 가고 있는 거지? 야야야! 우와! 나만 믿으라고? 알았다고? 잡았어 와우와오 야 krm 맥에서 이긴다 어... benim 게잘 만들었어 그이죠? 앞에 존나맛 떨어지는데? 세대 안닿게 한번 해볼게 우리 일로 넘어가야되는데 이거만 지나간걸로 아 이거 롯데월드 그거 같다 신바테이몬 신바테이몬 말고 정글 탐험보트 똥들 한거잖아 롯데월드 좋아해? 나도 롯데월드 개좋아해 나 롯데월드 갔다왔잖아 아 진짜? 다음에 같이 갑시다 와 진짜요? 어 갑시다 좋아해요 좋다 잠깐만 이건 내가 싸줘야 된다 어떡하지? 일단 내가 운전하다가 아 이거 진짜 이길 진짜 못쓴가? 설마 와 이거 운전 빡시겠다 어 넋taa하 Dann 크리스 한퓨ö 포네이도에 휴스리면 안 된다 이거지? 존나 추천반데 포네이도가 오 어어어 와qu contractors 에 mieć 와 이런거 끝나는거야? 미쳤다 와 빡시다 이거 어 배로 가 Cancer 자막 잠깐만 어 배로 가진거야? 오케이 어? 됐네? 어 어디로 가야되지?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앞에 앞에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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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오오오 야앗 야앗 어어 잠깐만 앞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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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그렇지 오오오 좋았어 이것도 잡고 야야야 어 됐어 어 진동 패드 진동 맞죠 너도 에펙패드 쓰지 않아? 저요? 저요 키마로 해요 아 원래 게임을 키마로 해? 네 아 진짜? 진짜 패드가 그건데 아 그래서 패드 조작이 익숙치 않았구나 네 그럼 패드를 오늘 처음 잡아본거네 거의 어찌보면 그쵸 이 패드는 처음이에요 우와 잘하네 풀스 패드는 잡아봤고 풀스 아니야? 그러면 무슨 패드를 잡아봤어? 네 아 닌텐도 패드 닌텐도 패드 나의 가사 이거? 이거? 얘네 깔려있는 애들 뭐지? 상관없나 보네 하면 되겠지 가자 여기다 연료 채우는거야 오 좋아 오 은은하네 은은하니 딱 좋네 운치있네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맞네 발강해팔이네 오 너무 좋다 분위기 얍 얍 오케이 갑시다 우와 뭐야 이거 오오 게임 오만적이네 다람쥐 아까 처음부터 다람쥐 얘기 나왔어 오 오 오 스피럴스 히스트리 뭐해 이즈다 어스 포트에프 틀쌍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바람쥐랑 벌이랑 그려가지고 우리 그 애기난거 있잖아 그거를 저기 해주는거네 그 얘네들이 그려놨네 자 이거 말킬게 게임이 상당히 저기가 있네 이거 타고 올라왔는데 뭐가 활성화되는거 같아 여깄다 여기 여기 이거 타고 내려오는거야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오오 오잉 에이 에이 히 스 됐어 됐어 여기로 오면 돼 와 뭐야 게임 설마 이것은? 아 저거 타야돼 이거 타야돼 엇 타졌다 힐링 지르는데? 화면에 살자 게임 지른다 이거 진짜 이런 게임을 해야 내 기억에 남지 않아? 맞아요 너 인생 게임 뭐야? 저 호라이즌이랑 다 호라이즌? 네 호라이즌 호라이즌 야 내가 왜 죽어 운전 아니 내가 그래도 얘기 들으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거지? 감사합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네 완전 재밌겠어요 네 그것도 약간 RPG우소 있는 게임이잖아 네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가 애기 태어나기 전 과정인가봐요 죄송한데 그런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에 그런게 나와있죠? 아니 약간 그 특혜니 그런거 없는데요? 애기도 안나오고 그냥 그냥 연출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출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그럼 연출한거 아닌데요? 네 왜냐면 애기가 나오면 애기가 없잖아요 아니 애기가 탄생하는거 아니죠? 아 애기가 탄생하는거 아니고 여기가 혹시 아 애기 그 궁? 그 궁? 아 그럼 애가 그 자야? 아 진짜? 어 그런 해석이 가능해? 아 그렇구나 그 궁과 그 자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헤헤 저는 이 세상에 좋은 모양이야 오 비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모양이야 둘이도 트윽 트윽 존나하겠지 뭐 갑시다 뚫어뚫어뽕 어? 나 이거 너무 좋아 메이 루크 슈팅라인즈 뭐잉? 후 후 후 잠깐만 이거 뭐지 음 잠깐만 뭘 쏴 이걸 쏴봐 여기 아닌데? 잠깐만 아 우리 둘이 싸우는거다 한번 묻자 어 와이 어 어 준비됐어 어 와이 오케이 오케이 너 먼저 쏘지마 네 안 쓸게요 오 너 되게 페어플레이 할 줄 아네 야 이제야 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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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맞히는 게 아니구나 아 그냥 점수 내기네 아 아 C 메뉴! 에잉! 내가 이겼다 너 나는 너 맞추는건줄 알고 젠단 너만 쐬야 했네 바로 따라가줄게 이 여자... 내가 한 번도 총싸움을 여자한테 져본 적이 없거든? 내가 에임이 오져여 네 쪽으로 더 많이 간다 너 그거 알아보야돼 너랑 나랑 지금 공 튕기기 어? 뭐야? 가자 그냥 그냥 여기 앞으로 쭉 가는 건가봐 가는 길이 있었잖아 이런 거지같은 게임 왜 만들어놨지? 미니게임 여기야 여기 미니게임만 잘하고 이런 메인 스토리 믿는건 굉장히 느리구나 아직도 거기구나 음 그렇구나 음 느리구요 뒤지게 느리구요 그런거 없어 급할수록 급하게 가야돼 급할수록 천천히 가면 싸득이 맞아 우리 앞뒤 크로스로 네 놀리지리지 근데 진짜야 급한데 천천히 움직이는 새끼들 보면 싸득이 존나 때리고 싶거든 인정? 아니구요 빨리 오시구요 더 성질이 나보기 전에 빨리 오시구요 열 뻗치기 전에 빨리 오시구요 열 뻗치기 전에 빨리 오시구요 야 이거 저 어 이거 피해하는건가봐 잠깐만 죽지마 안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이거 달리기 달리기 달려 어디로 달려 나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멍청하지마 우와 우와 야 죽으면 안 돼 안 죽을게요 죽지마 오케이 됐어 와 공격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피해야만 되네 제리 그럼 제리 뭐 쓴게? 제리 꿍나 심경쓰이지않아? 괜히 쏴 놔 가지고 샤벨 됐어 나 이아아 에잇 죽었어요? 어 대신 조금만 그게 됐어 바로 안 돼 떨어졌어 아이 괜찮해 괜찮네 신의 컴퓨터 빨리빨리 뽀개 나이스 좋았고 자 벌벌벌벌 뽀개 벌뽀개 그렇지 벌뽀개 어 좋아좋아좋아 아주좋아 아주좋아 지금 넵 뭐야이 시X 아직도 안끝났네 이 챕터가 아직 안끝난거였네 그러게요 영상좀 봅시다 원래 보스 등장신같은거 봐줘야돼 다크소스3가 그런거 정말 잘 만들었잖아 아니 와 X같이 생겼네 저거 씨 뭐야이거 땅걸벌레인가? 아닌가? 와 얘는 어떻게 어떻게 포기해야되지 잠깐만 쏘세요 어디 어디 쏘세요 뭐야 이 새끼 안 이 새끼 안맞아 젤리가 안맞아 잠깐만 아 이거 바닥에다 해가지고 쏴야돼 바닥에다 어 얘가지 얘 멈춰있을때 야 이 시발 잠깐만 야 너 조심해 간다 이야 이야 또 죽었어 잠깐만 간다 이야 잠깐만 쏠수있어? 네 아니 싸워봐 못쌌잖아 또 죽었어 이야 자 멈췄다 지금이야 이야 이야 잠깐만 뛰어야돼 그렇지 어? 내가 깠는데 빨리 안되냐 이야 아 우와 이거 존나 박센데 피하 1도 못 깎았어 이렇게 한거 아닌가 뭐지 뭐지 아 여기로 위리 났나봐 아 이거다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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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저거 저거 이거 그 저거 원 있잖아 원 네 여기다 꽉 채우고 여기다 꽉 채우고 어 여기다 오면은 싸 그렇지 아 좋았어 자 여기로 볼거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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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쿨었어 어그로 쿨었어 어그로 쿨었어 지금이야 공격해 나이스 브라보 자 좋아 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거기 때려봤자 의미없어 의미없어 아 여깄잖아 내가 채워놨잖아 여기 그렇지 나이스 브라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우리 피 1이야 자 지금 아니 한번더 한번 야 어 잠깐만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진짜 죽으면 안돼 진짜 죽으면 안돼 우와 우와 아아 잠깐만 으아 잠깐만 아아 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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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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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X 이 새끼 왜이렇게 빨리 쫓아 자 나 어그로 끌게 네 자 이거 피해주고 한 번 두 번 장판 깔리는 거 피해주고 자 장판 또 피해주고 자 온다 야 이거 진짜 조준해 쏴 쏘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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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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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랫 잠깐만 어 화면좀 어 내가 내가 이거를 조절을 하는게 조준 너간과 왔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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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다쳐, 빨리 피가 1밖에 없어 어어, 점프가 가능하네 아쉽다, 내가 이거 몰랐네 아이고, 너무 미안하다 찌브댔네 다시 오케이, 이제 알았어 점프, 아이고, 아이고 어렵네 아니야, 내가 이거 점프 해가지고 피해야 돼 나는 딱 점프갈의 움직임을 맡고 있어 아이고, 또 Travel 너 왜 이렇게 어렵지? було 오오 음, 자동 보중기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호호호 잘할게 잘한다고 잘한다 잘한다 셋 지렸죠 자동 고정기능이죠 총 쏘는게 더 쉽죠 운전하는거 보다 뭐야 뭐야 맞죠 타창으로 피 1도 안달았죠 오 나이스 와 홈빙일러 돌아간데 와 지린다 오 오 닌텐도 패드랑 진동비교도 아 비슷해요 에이 우리 집도 닌텐도 있어요. 이 사람아. 진짜 비싸요. 근데 뭐하세요 지금? 뭐하세요. 나라나 딱정불리요. 야 나라나 딱정불리 정말 멋있다. 야 딱정불리 나라부려. 헤헤헤헤헤헤. 나 좋게임 잘하지. 나 좋게임 잘하지. 인정? 나 트위치 가도 되겠지. 나 바로 트위치 가줄게. 얘들아 나 바로 트위치 가줄게. 야 정말 멋있다. 이 새끼 죽여버려. 진짜 찐보스다. 레알짐버스. 자. 오우. 야 이거 되게 속박스네. 우와. 설마 이동샷? 아 얘네 얘 몸에 붙여서 이거 때려야 되네. 아 저기 약점이 있다. 아 이거 계속 타줘야돼. 계속 타줘야돼. 어 뭐야. 내가 몸에 붙여놨어. 몸에 붙여놨어 내가. 터뜨리고 있어? 아야 아야.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잖아. 이 꼬맨 부분 있잖아. 얘 똥구녕. 똥구녕 싸야돼. 오케이. 내가 부위별로 다 붙여놀게. 빨리 타사해야돼. 와 와 잡혔다 잠깐만. 됐다. 됐어. 2페이지. 어 잠깐만 이거. 야 이거 타타타타타. 오케이 뒤에 포개꼬. 네. 지금 앞 배꼽. 배꼽 포개야돼 배꼽. 잠깐만. 뒤에 몸통. 어 몸통 몸통 몸통. 몸통 위에. 포개. 오케이 좋았어. 자 이제 배꼽. 배꼽 조준 배꼽 조준. 그렇지 좋았어 배꼽 조준. 오케이 자 가슴. 오케이 가슴. 어?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여러분 이거 캠 좀. 아 캠 좀 누가 조절해주면 좋겠다. 자 바로. 자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죽었어. 이거. 이거 바닥에 이거. 지금 피해야돼 이거. 이거. 우와 씨. 피하기 존나 힘들다. 내가 초록색이고. 제재가 하늘색이야. 여러분. 아 나 뒤졌다. 죽으면 안돼. 제재야. 우와 씨. 이거 아주 공격해야될 것 같은데. 어. 어. 어 잠깐만. 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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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알비 알비 타고. 등등등 닦지 등닦지. 아 얘 자꾸 돈다. 아 샤발. 등닦지는 맨 마지막에 하는건가 봐. 가슴에 못 쏘게. 가슴에 못 쏘게 지금. 자꾸 막네. 지금. 어. 벌뽑이어야 돼. 벌뽑이어주고. 가슴에다가. 한발. 네 가슴에. 오케이. 가슴에 한발 좋았어. 자 가슴에 한발 더. 네. 가슴에 한발 더. 그렇지.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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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패턴 좀 보자. 패턴. 어. 가위. 가위다. 이거 이거 이거. 무조건 피해야되는거 같아. 쏘는거 안돼. 너무 쉬운데. 점프 딱 두번 해가지고. 피해버리면 되네. 가위 떨궈버려. 우와. 나한테 맞았어. 너가 왜 끌고 왔어요. 얘네들을. 제 팬이에요. 아 그래. 네. 오. 그냥 끄트머리에서 이거만 하면 되는데. 존나 쉬운데. 오. 됐다. 됐다. 자 이제 등걸이 등걸이. 네. 벌 한번 뽀겨야. 이거 벌 한번 뽀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벌 하나 또 보낼게. 네. 아 씨. 오. 같이 맺어버렸다. 얘 지금 한눈팔고 있을 때. 등에다가. 어. 등에다 발라놨어. 등에다가 마테카솔을 야무지게 발라놨어. 으악. 오케이. 부졌다. 부졌어. 오케이. 자 간다. 한번 또 갈게. 어그로 좀 끌어봐. 오케이. 등에다 야무지게 부졌어. 이번에 마테카솔을 야무지게 뿌렸어. 오케이. 가서 좌죠. 나이스 또 있어 설마? 잠깐만. 실드 실드. 실드 뽀개. 그렇지. 마지막 바라기네. 저거 아니 저거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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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슬! 오케이 다시 타주고 사슬! 이거 rb 계속 눌려 점프하고 rb 눌러줘야돼 으아 씨X 내가 내가 힘들다 어 점프 오케이 자자 사슬 사슬 아 씨X 나 죽었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점프해 그렇지 어 너 되게 잘하는데? 좋았어 네 아 이거 방피를 잡고 막아 이 개새끼들 좀 어떻게 좀 해줘 좋았어 야 방피를 또 막는다 씨XX 아 이 새끼들 좀 어떻게 봐봐 어 이 새끼들 좀 어떻게 봐봐! 그렇지! 네 야야야 자자 이제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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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에 묻혔어 사슬에 묻혔어 아닌가? 아 얘네 X나 방해 X나해 제가 다시 부졌어요 잠깐만 오케이 됐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얘네 방패 좀 뽀개봐 X나 빡세 이거 됐다 방패 한번만 더 한 번 더 야야 맞췄어야 돼 이거 그렇지 아니 이게 방패가 뽀개졌는데 사슬 보려면은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사슬 사슬! 아 진짜 피가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충전 좀 시키면 안 됐어 네 자 방패 오케이 그렇지 와 얘네 진짜 되게 까다롭다 지금은 오케이 야무지게 오케이 한 두세대 더 넘었어요 오케이 한 대만 한 대만 오케이 한 대만 한 대만 막타 막타? 네 방패 뽀개줘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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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가려가지고 됐다 한 번 또 뽀개야 돼 방패 자꾸 막잖아 이거 이거만 뽀개줘 야 나도 얘네 빙망된단 말이야 야야 여깄다 됐다 막타 안돼 아 아냐 방패 또 있어 방패 또 있어 씨발 아 이 개새끼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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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안 대 나이스 오우 와 아 아 존나 힘들었다 아 아 아 개좋았어 아 아 아 성은이 팬분들 어서오세요 우리 오신 오빡이들 어서오시고 어서오고 야 벌써 9시인데 잠깐만 이거 어 일단 여러분들 이거까지만 호흡골 개귀엽다 홀리쉣 뿜 야 척살 야무지게 정리해줬네 오케이 벌집 완전 쓸어버렸네 야무지었다 역시 좋았다 아 좋았다 제가 봤을때 지금 한 30%정도 진행한거같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거같아 난 워스프리아 뭐지 스페셜 근데 넌 스페셜 30%도 안된다고? 와 20% 진행한거야? 와 대박이다 게임 진짜 볼륨 장난아닌데 음 너희들 희망은 죽을때 희망은 죽을때 정말? 그래서 저는 스페셜 아니 아니 넌 넌 트레이더 너희들 너희들 왜 넌 트레이더 이제 다람쥐들 만난거네 네 와스프리아 그들은 죽을때 어 너희들이랑 똑같은 팀이야? 죽을때 가족들이랑 같이 다리 아메 넌 그래서 엥 두지 한 번 세트가 일부 자 여기까지 오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를 좀 누르고요 아 잠시만 여러분들 아 어떠셨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진짜 퀄리티 짠다리 그치 생각보다 게임 재밌지? 네 콜도 좋고 다혜 지금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혜가 잠을 못자고 우리 지금 전부 다 밤샌 상태거든요 누가 여러분들이 롯데월드 갔다 와라 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좀 저희끼리 돈독하게 또 코트 상사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롯데월드를 갔다 와줍니다 그래서 라이프도 못잡고 저도 못잡고 다이도 못잤는데 어 지금 밥 먹는 거는 조금 예 조금 빡센 것 같아요 재호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오늘 그리고 이제 그 롯데월드 존나 싫다고요 저도 싫어요 이제 안가고 싶어요 다이가 너무 가고 싶어해서 그냥 데려간 거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도록 하고 저도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예 또 저녁에 또 큰 거 옵니다 여러분들 어 내가 또 준비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예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방송은 좀 생략하고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짧게 이렇게 맞춰도 그래도 우리 지금 몇 시간 방송한 거지? 5시 반에 5시간 했네 어 나는 6시간 아니다 6시간 아니고 나도 나는 4시간 맞나? 아 5시간 했다 나 5시간 하고 어 제재는 또 3시 몇 분에 출발해 갖고 왔으니까 방송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네 음 오늘 진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 우리 또 재호가 또 300개 너무 고맙고 어 어땠어? 같이 해보니까? 진짜 너무 즐겁게 영광이었어요 아 맞나요? 내일로끼수 왜? 게임 잘하시는데요? 나 게임 잘해? 네 어 이 정도면 같이 할만 하겠어? 아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 이 정도면은? 네 너도 잘하더라 너는 패드를 이거 처음 써보는 건데도 되게 잘하더라고 네 헤헤 어 아 습스럽다 꽤 잘 나오면 사진을 많이 못 들어와가지고 음 아이 고생했어 근데 진짜로 음 고생했고 오늘 처음 봤는데 우리 또 제재랑 여러분들 방송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케미 위주로 좀 이렇게 어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재도 이렇게 지하주차장에다가 지금 주차해놨지? 어 제재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또 예 방송도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방송하나요? 어 도착시간이 아 근데 지금 출발하면 내가 봤을 때 네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너가 길을 잘못 뜬 거야 아 그리고 웬만하면은 진짜 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솔직히 내비는 카카오 내비지 아예 자동차 장착되어 있는 내비 그거 찍고 왔는데 차에 있는 내비는 쓰레기 내비야 아 그래요? 폰을 계기판 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네 그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아무튼 우리 제재랑 오늘 처음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저도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얘가 굉장히 순수하네 너 서른 살 맞아? 네 맞아요 순수한 척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어 아니에요 아 원래 순수합니까? 아니요 저 다 알고 다 알아요 아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재도 인사를 해주고 나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좀 인사를 좀 얘기 좀 더 해야 돼 얘기 좀 하고 마쳐야 되니까 제재가 먼저 들어가는 걸로 예 하고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3만 개를 또 제호가 채워줬습니다 너무 고맙고 우리 제호 고맙다 제호야 다음은 우리 언제 만나냐면 어 잠시만요 다음은 맞춰봅 조율해봅시다 괜찮죠? 네 오늘 너무 즐겁고 방송냄새 맡은 거는 집에 가면서 좀 잊어주길 바래 미안한데 너도 세 달 동안 방송 안 빨고 방석 깔고 앉으면 그런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 아 진짜 예 아무튼 저 좀 창피하긴 했는데 예 저는 오늘 너무 즐겁고 여러분 다 내고 지금 또 재밌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어 제재 그 저 챙겨서 어 들어가고 네 너 핸드폰 아 맞다 응 너 폰 그리고 마스크 어 뭐 마실 거 하나 라이프 어 이거 그냥 그대로 챙겨가면 되겠다 어 가면서 네 제재 고생했어 네 멀리 안 나갈게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